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닛니TV에서 이번에 교통사고전문 프로와 함께한 새로운 코너를 진행해야 될 양태원입니다. 저와 함께 이 프로를 진행할 김진현 프로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현입니다. 네, 유닛니TV에서는 지금까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윤태중 2기로 변호사께서 여러 교통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지금까지 유튜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와 별개로 교통사와 관련된 오랜 실무기험을 가진 저희들이 새롭게 프로를 만들어 진행해볼까 합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랜 기간, 오래전에 보험회사의 보상 경력을 비롯해서 손해산성자 자유를 가지고 손해산성업에 또 오랜 기간 동안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도 10몇 년 동안 소송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다뤄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실무기험을 토대로 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다 쉽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한번 가지고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교통사 전문 프로와 함께하는 코너는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유튜브 채널과 차별한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범이라고 해서 이렇게 1번부터 해서 보시다시피 쭉 돈을 매겨서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었는데요. 일반적 교통사업 피해자들이 궁금해한 사항들, 자존 질문들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 질문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이다시피 각 질문지를 여기 항아리에 색깔로 해서 이렇게 담아서 각 질문 내용을 각 시간마다 저와 우리 김 프로께서 하나씩 뽑아서 이 각 질문지의 내용을 바로 현장에서 바로 풀어가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엔티브의 교통사 전문 프로와 함께하는 양태현 그리고 김정 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